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감사의 새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근원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 춤춘다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4대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바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세트를 갖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의 세트를 갖춘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요즘 체내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 요법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잠원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날마다 생활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예배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세트를 갖추기 위한 출발이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건강 주셔서 시간 주셔서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면 나에게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0편 9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 때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붙잡히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 잡고 늘 감삼으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큰 부응을 누렸던 이 미국 유럽교회가 다 지금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까 교회당이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왜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또 이 주간에 온전한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의 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배 승리하면서 이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승리함으로 감사의 세트를 갖추고 참된 행복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입니다 출애국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매주일 헌금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매주 헌금을 좀 놓치셨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매주 헌금을 안 드리는 분도 어쩌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헌금이라는 건 의무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렇죠? 이 전세계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구원의 감사관격 속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금경제 회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한 그 중심을 잊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에 딱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결단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거를 가로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회관은 저희 대교구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는 권사님 중에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집중 훈련 받으면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직장에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 또 거래처 사람들 6명을 영접을 하고 또 달합방이 열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래처 사람 또 붙잡아가지고 보금전에서 영접하고 달합방이 열리고 또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다 착석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숨도 고르고 본문도 미리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축도 후에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내 영혼 가운데 심령에 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30cm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주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마로 부딪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도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망각되지 않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임 목사님 강단 말씀 듣고 이 감사를 계속 입으로 해보라고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 달라요 막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난 일이 있어도 감사람 고백이 오시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 지식이 쌓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 뿌리 체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내면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재창조와 25시의 역사 그리고 육신치유 또 정신치유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감사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 체질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세트를 갖춘 사람의 특징은 환란과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환란이 왔습니까?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환란 날에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환란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이제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해답과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문제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예체질을 날마다 갱신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체질이 얼마나 감사 체질로 바뀌어졌는가가 영적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특징은 바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다윗은 누렸대요 우리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다 시편 33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피파로 찬송할지하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막기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다윗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산 것입니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속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영육 간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또 단임 목사님이 탈렌트 김혜자 우리 권사님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감사일기장이죠 그래서 그 한 장기수가 감사 안 하다가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의 창밖에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옥의 창문이 커졌습니까 무슨 무슨 뭘 바꿨습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 바로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금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만회를 누리고 썸이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나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가는 곳마다 영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감사의 확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네 가지 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문제 왔는데도 그럼에도 감사 그런데 보니까 계속 문제가 와요 그건 뭐예요? 그럴수록 감사 그런데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것까지도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영안을 뜨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6,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365일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절대 감사 이제 평생 감사의 새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